apartheid 아아.... 인도네시아로 갑니다 어떻게 해? 내가 머리 나쁘지 않았냐? 못 따라서 계실 수 있을까? 그러면 도착해서 만나요. 호텔에 이제 도착을 했습니다. 제가 혼자 자기는 너무 넓지만 인형이라도 갖고 올 걸 그랬습니다. 여기 되게 먹을 것도 많아요. 여기 과자도 되게 많이 갖다주시고 프링글스, 승무원이 닮은 프링글스 이것저것 다다보면 12월이 돼 있을 거고 나 23이야? 이제 24이네? 나 스물 됐을 때마다 되게 신기했는데 나 이제 드디어 나 이제 드디어 어른이야! 이랬었는데 어디 인터뷰 가거나 그러면 스무살 됐는데 하고 싶은 게 뭐가 있어요? 막 이런 거 물어봐 주시고 곧 성인이 되시는 예비 성인분들? 예비 어른분들? 하고 싶은 거 다 하시고 해보고 싶었던 것들 다 해보시고 지금 세상에 모든 계신 분들이 새해를 제일 행복하게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저 또한 물론 행복하게 보낼 거고요. 안녕! 저는 곧 이제 리허설을 하러 갑니다. 하늘이 되게 예뻐요. 그쵸? 아나에서나 나갈 복판 하늘이 지금 제 눈앞에 있습니다. 아 커피를 안 마셨구나? 일단 여기가 한국이었습니다. 맨날 일어나자마자 커피부터 시키거든요. 공연장에서 공연장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도착한 다음날 두 번째 날이고요. 공연장으로 이동을 하고 있습니다. 앞자리에는 황현지 씨가 음악 감상 중이고요. 뒷자리에는 니네가 뽀뽀지냐? 뽀뽀지가 탑승을 하고 있습니다. 뽀뽀지니까? 뽀뽀지니까? 아이언 씨 오늘 모자 귀엽네요. 고맙습니다. 골무 같지 않나요? 골무요? 네. 그렇게 생각하면 그렇긴 하네요. 여기는 대기실 여기는 대기실 지금 리허설 사운드 체크 하러 올라가기 전입니다. 다녀올게요. 안녕하세요 현진입니다.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어? 어? 둘 셋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지금 리허설 다 하고 들어와서 씻고 자려고 침대에 앉았어요. 자기 전에 들으면 잠이 잘 오는 노래입니다. 히어로베이지웨이고요. 실시간으로 보고 계신 분은 댓글을 달아주세요. 아니 어제 브이라이브를 하다가 폼폼프린이 골든잇 드리고라는 거예요. 노란 도넛인 줄 알았어요. 그래서 계속 스테이가 나보고 폼폼프린 닮았다고 그랬던 것보다. 슬슬 자야 될 텐데 잠이 안 와가지고 버블의 냅다 노래를 엄청나게 부르고 왔습니다. 그리고 잘 모르고 있었는데 빼빼로데이더라고요. 빼빼로데이를 그거를 못 해줘가지고 내심 미안해가지고 미안해요. 해피 빼빼로데이. 머리 엄청 많이 길었죠? 멀어져라. 가까워져라. 멀어져라. 조심합니다. 굿나잇. 잘자. 저녁이 여러분 보면 코난 잠에 도착을 해서 지금 밥을 먹고 왔습니다. 여러분 목을 푸는 것은 아니에요. 뭔가 범을 한 시간 전에 하는 게 제일 나은 것 같아요. 왜냐면 지금부터 풀면 풀라있다 잠을 기우는 경우도 있고 목이 자면서 덜 띄는데 억지로 풀어버리게 목이 갈린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자연스럽게 애들이랑 말하면서 아니면 가만히 있으면서 조금씩 조금씩 풀리는 게 나은 방법입니다. 여러분 꿀팁을 데뷔하려면 내용을 알아야 됩니다. 알겠죠? 이혠아, 오늘 콘서트장에서 제일 기대되는 게 뭐냐? 그런 재미없는 답변 할 거면 네가 아이돌이야? 그렇게 재미없게 답변 할 거야? 아이돌이야. 아이돌이라고. 그러니까 난! 프로 아이돌. 아 프로 아이돌답게 역시 물을 마시면서 저거를 다 마신다고 하더라고요 한 번에. 진짜네? 진짜네? 한 번 해본 말인데 진짜네. 저쪽에는 찬영이 있습니다. 어깨가 굉장히 넓죠. 머리가 빠글빠글해졌네요. 밥 아저씨 같아요. 아기빵 인서트 따야지. 잘 구워지고 있는 아기빵. 되게 열아홉 살 같아. 열아홉 살? 어. 다행이다. 아니야, 열여섯 살이 해야 하죠. 어? 열여섯 살이 해야 하죠. 양심이 있으면 그런 말 정도는 최소한 안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양심이 있니? 왜 스테이아 추천이면 나한테 아기라 하잖아. 나는 너한테 아기라고 하지 않아. 제일 잘 챙겨주고 제일 막 스킨쉽도 많이 해주고 제일 애정을 쏟는 멤버가 누구라고 생각합니다. 뭐 일단 제일 잘 챙겨주는 멤버는 내가 제일 잘 챙기지 않나. 동일한 일을 보고 싶어. 밀가루죠? 과자네요, 과자. 밀가루 안Like. 과자잖아요. 감자잖아요. 튀겼잖아요. 밀가루는 아니잖아요. 광부제 들어갔어요, 안 들어갔어요. 우리가 어떻게 알아요? 안 들어갔을 수 있다가. 4일 어때요? 복업이 잘 못나요? 아주 잘됩니다 준비를 다 마셨습니다 벌소드 준비를 다 마셨고요 여기는 저희의 대기숲 그리고 스테이 가 들어 왔습니다 스테이 가 들어가 있는데 Herman을 보여드릴께요 그러면 스테이 가aré 습니다 다 들어왔습니다. 엄청 많아요. 다들 다치지 않고 조심히 재미있게 관람해주셨으면 좋겠군요. 전설의 그... 불닭이 있죠? 찬형이 이거 방송에서 먹고 그냥 죽을라 그러는 거 잘 때 이거를 이거를 넣었어야 된대요. 잘 때 입에다 이걸 넣었어야 된대요. 이거랑 이거랑... 형 카페인이 너무 잘 넣으니까 이런 거 이제 딱 해가지고 잘 때 입에 이렇게 탁탁탁탁 해가지고요. 1, 2, 3, 4, 5, 5, 6, 6. 어치기 때문에 굉장히 좋아해요. 제보 1, 2, 3, 4. 야야야야야야 저는 기대하는 것보다 항상 손준방도 감사해 cuz I-I-I want you like one You're right I can't make the life for you 난ands on 아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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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기분이 어떠신가요? 최선을 다해 준다고 하셨는데 발각! 발각! 밀가루 발각! 또 라냐? 탄산음료 발각! 탄산음료 발각! 탄산 아니라고? 네! 좀 딱 맞았어! 오케이 오케이! 뭐가 제일 맛있어? 배고루도 계속 안 먹어도 돼! 다! 다! 확실해? 다! 확실해? 확실해? 닭? 오우! 닭강정! 닭! 치킨? 오우? 오우? 헷갈리게 만들었어! 모든인umber? 네! 다… 다 폐지간 싫어! 아주 Coco 메뉴가 좋아! 안녕하세요! 너무 맛있어요! , 네 мож jobbar駱게? 따뜻한 것만 sponsoring 이제 기다립니다 일단 노래가 나 진짜 노래 없이 사랑해 너란 말이여 아 또 불려 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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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지- 아아 아 좋아 이유나 성격이 너무 밝힌다 한글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한글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한글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한글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틀 공연이 다 끝났습니다. 빠르게 옷 갈아입고 이제 호텔로 돌아갑니다. 정말 오늘 다 쏟아부어서 아마 돌아가자마자 거의 바로 정될 것 같아요. 아 죄송합니다. 잠시만 다시 올게요. 왜요? 비주얼이 너무.. 아 괜찮아요? 원래 그런 거 아니까. 뭐요? 다음은 어땠어요? 너무 재밌었습니다. 저 진짜 너무.. 아 달라 다니는데요? 기타 할 때 심장에서.. 심장에서 락스피리 뛰어나서 졸린 줄 알았습니다. 너무 재밌었습니다. 너무 재밌었습니다. 너무 재밌었습니다. 아 너무 재밌었습니다. 사랑합니다 여러분. 또 만나요. 굿바이 소원. 땡큐 자카르타. 아이엔 방에 놀러 왔어요. 아이엔 방에 놀러 왔어요. 이건 뭐예요? 어? 등심이에요? 안심이에요? 등심이네요. 먹어봐요 빨리. 짜지 말고. 겁나 맛있다고? 부드러워요? 응. 굽기 단계 뭐예요? 미디엄. 어.. 저..저도 그러면 똑같은 거 한 미디엄으로 시켜보겠습니다. 오케이. 제가 시킨 아.. 이은이와 똑같은 등심 스테이크와 미프 버거입니다. 어? 뭐 하시는 거지? 제가 한번 맛보겠습니다. 감자튀김도. 뭐야 감자튀김 왜 이렇게 맛있어? 근데 너 왜 감자튀김 안 시켰어? 나 메시포테이터도 줘. 응. 잘 좋아.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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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럼 제가 함. 그럼 제가 함. 음. 음. 양정희 씨. JYP에 피가 흐릅니다. 하하. JYP니까. 음. 음. 굿. 이은이가 이 안무를 한 1분만에 저희가 알려주는 대로 카피를 해서 바로 저희와 같이 챌린지를 찍었어요. 그 말은 즉슨 가장 JYP에 피가 많이 흐른다는 얘기죠. 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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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루브백 챌린지. 피디님 가이드 영상하고 티칭 영상하고 온라인. 이하이 챌린지 진진입니다. 아니 방금 전에 피디님이 댓글 다셨거든요. 저희꺼에. 너무 귀여우십니다. 이제. 자커르타 호텔을 떠납니다. 아, 지금 시간은 여기 시간으로 8시. 됐고요. 어, 간만에 타는 밤 비행기입니다. 갑니다. 안녕. 둘. 요 Kylie. 이제 자카르타를 떠납니다. 안녕. 안녕. 바이바이. 이틀 동안 공연 너무 재밌었습니다. 안녕! 아멘